자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시작해 볼게요. 동아시아사도 1번부터 20문항까지 해설 들어갈 거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항 그리고 15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문화가 남긴 유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선사 문화랑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1번에 출제가 되지 거기다가 이제 1단원에 첫 번째 주제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3월 학평 자체의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의 개념을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취 내용 요소를 학습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개념들을 충실하게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면 좋아. 자 가문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 체크를 다 해놨거든 키워드 체크를 랴오어강 유역이래 랴오어강 황어강 그리고 창량역까지 이어지는 곳에 4자 그린 다음에 훙양 다허 기억나지 여러분? 신석기 문화인 가를 대표하는 문화래요. 자 이 문화가 바로 훙에서 시작하는 훙산 문화였어. 훙산 문화에서는 옥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용 모양 옥기라던가 여신의 얼굴상 같은 것들이 나오지. 여신의 얼굴상. 눈 같은 경우에 옥을 세공해서 넣었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훙산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요 파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화이지. 정답은 1번이네. 훙산 토기가 나오는 정답 1번이고 2번은 조몬 토기에 해당이 되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랑 관련된 내용이지. 3번은 여러분 허무도 문화권에서 발견이 되는 돼지무늬 토기였고 4번이 얘는 청동기로 시대가 넘어가. 얼리터우 술잔이죠. 5번 같은 경우에 얘도 청동기로 넘어가서 갑벌 문자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2번 들어가 볼게. 자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 인물 문제죠. 자 이 황제는 남월, 남비에서를 정복해서 아홉 군을 설치했대.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는 남비에서를 정복하고 한나라의 아홉가에 군을 설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서 조선을 공격했다라고 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조선이 고조선이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진번, 임둔, 낭랑, 현도, 내군 그러니까 한사군을 설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1번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균전제는 북위, 수나라, 당나라에서 볼 수 있었고 분석의 이유는 진시왕과 관련된 내용이지.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던 것은 고조선의 위만이었고 화번공주인 문성공주와 혼인하였다. 화번공주인 문성공주랑 혼인한 건 일단 중원의 황제가 아니잖아. 화번공주 자체가 중원의 황실의 여인을 이제 거의 인질로 해가지고 보내는 제도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북방민족에서 이렇게 화번공주랑 혼인하는 모습이 될 거야. 문성공주와 혼인했던 인물은 토번의 전성계에 이끌었던 송친컴포왕이었지. 정답은 5번입니다. 동중서의 권위를 수용하여 유교를 진행하였다. 정답은 5번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